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시민권 시험에 나오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한번 어떤 내용들이 시민권 시험에 나오고 있는지 인터뷰에 어떤 내용들이 질문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 시험에서는 물어보는 100개의 문제 중에서 인터뷰 질문에서는 보통 10개를 물어보게 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신 분은 10개 중에서 6개를 맞춰야지만 시민권 시험에 합격을 하시게 되죠. 보통 시민권 신청에 대한 시험 인터뷰에 대한 내용은 역사와 미국 정부에 관한 내용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공부를 하실 때 해당 질문에 가장 최근의 정답을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이 가장 최근의 질문 중에서는 현재 유효한 정부 공직자의 이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숙지하시고 또 영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제의 문항은 똑같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한번 테스트, 프리 테스트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번서부터 100번까지 문제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국가 최고의 법은 무엇인가? 헌법. 답은 헌법이고요. 2번 헌법이 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정부 조직의 구성, 정부 범위의 규정, 미국인의 기본권 보호. 3번의 문제는 4. 자치제의 개념은 헌법의 첫 세 단어에 들어있다. 이 단어들은 무엇인가? 답은 우리 국민입니다. 4번 수정안이란 무엇인가? 헌법에 대한 변경사항, 헌법에 대한 추가 조항이 답입니다. 문제의 5번입니다. 1차 헌법 수정 10개 조항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정답은 권리장전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1차 헌법 수정안에 있는 권리나 자유 중 한 가지는 무엇인가? 잡은 5개가 있는데 언론, 정교, 집회, 출판, 정부의 청원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헌법에는 얼마나 많은 수정안이 있는가? 현재 27개, 27개가 정답입니다. 8번 독립선언은 무엇을 한 것인가? 정답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함,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함,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밝힘.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독립선언에 있는 권리들 중에서 두 가지는 무엇인가? 정답은 생명, 자유, 행복, 추구. 열 번째 질문입니다. 종교의 자유란 무엇인가? 정답은 어떤 종교 생활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질문 11번째입니다. 미국의 경제체제는 무엇인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시장 경제체제. 12번의 질문입니다. 법의 지배란 무엇인가? 정답은 네 가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법을 따라야 한다. 지도자들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법에 우선하지 않는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11번서부터는 정부 제도에 제한 질문이 있습니다. 13번의 질문입니다. 정부의 분야나 부문 중 하나의 이름을 말하라. 정답은 여섯 개가 있습니다. 의회, 입법부, 대통령, 행정부, 법원, 사법부. 14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의 한 부문이 지나치게 강력해지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삼권분립입니다. 15번째 문제입니다.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정답은 대통령. 16번째 질문입니다. 영방법은 누가 만드는가? 정답은 세 가지입니다. 의회, 상원과 하원, 미연방 또는 국가의 입법부. 17번째 문제입니다. 미국 의회의 두 부문은 무엇인가? 정답은 상원과 하원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으로 18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은 몇 명인가? 정답은 100명. 19번째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은 몇 년 동안 선출되는가? 정답은 6년. 20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사는 주의 미국 상원의원 중 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은 시민권을 신청하러 가시는 분들이 현재의 미국 상원의원이 내가 사는 주에서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알고 가시면 됩니다. 답은 주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21번째 질문입니다. 하원에는 얼마나 많은 표결의원이 있는가? 정답은 435명입니다. 22번째 문제입니다. 미국 하원의원은 몇 년 동안 선출되는가? 정답은 2년. 23번째 질문입니다. 당신 지역의 미국 하원 이름을 말하라.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20번째 질문에 상원의원이 누구냐고 묻는 것처럼 현재의 주마다 다 다르고 현재 하원 이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꼭 가셔야지만 됩니다. 24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정답은 그 주의 모든 주민. 25번째 질문입니다. 어째서 어떤 주에는 다른 주보다 더 많은 의원이 있는가? 정답은 주의 인구 때문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어떤 주에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가 정답입니다. 26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은 몇 년 동안 선출되는가? 정답은 4년입니다. 27번째, 어느 달에 대통령을 선거하는가? 정답은 11월입니다. 28번째, 현재 미국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현재 대통령을 정확하게 First Name, Last Name까지 알고 하시면 좋겠죠. 29번째, 현재 미국 부통령의 이름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28번의 문제인 것처럼 현재 부통령의 First Name과 Last Name을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30번째, 대통령이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정답은 부통령. 31번,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가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정답은 하원의장. 32번, 군의 최고 사령관은 누구인가? 정답은 대통령. 33번, 누가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을 제정하는가? 정답은 대통령. 34번, 누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가? 정답은 대통령입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시민권 시험에 대한 부분은 2019년도 현재의 시민권의 문제입니다. 35번, 대통령의 각료들은 무엇을 하는가? 정답은 대통령을 보조하여 조언한다. 36번, 각료급 직책 중에서 두 가지는 무엇인가? 이 전체적인 내용의 정답이 많은데 이 내용 중에서 생각이 나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농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내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국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 재무부 장관, 보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리고 부통령입니다. 37번, 사법부는 무엇을 하는가? 38번, 법률의 재검토, 법률의 해석, 분쟁이나 다툼의 해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 38번, 미국의 최고 법원은 무엇인가? 정답은 연방대법원입니다. 39번, 연방대법원에는 몇 명의 판사가 있는가? 이 점은 현재 보이시고 계시는 화면에 링크를 클릭해서 방문하셔가지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관 인원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40번, 미국의 대법원장은 누구인가? 마찬가지로 클릭하셔가지고 이 클릭의 링크를 보시면 미국 연방대법원장의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번, 헌법에 의하면 몇 가지 권한은 연방정부에 속해 있다. 연방정부의 권한 중 한 가지는 무엇인가? 정답은 4가지입니다. 화폐발행, 전쟁선포, 군의 시설, 조약체결 42번, 헌법에 의하면 몇 가지 권한은 주에 속해 있다. 주의 권한 중 한 가지는 무엇인가? 정답은 5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 제공, 보호 서비스 제공, 그러니까 경찰 업무죠. 안전 서비스 제공, 소방 업무입니다. 운전면허 발급, 용지 설정 및 토지 이용 승인. 43번의 질문입니다. 당신이 사는 주의 주지사는 누구인가? 마찬가지로 주지사의 이름은 현재의 내가 살고 있는 주의 주지사가 누구인지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44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당신의 사는 주의 수도는 어디인가? 답은 해당 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주의 수도가 어디인지를 확실히 알고 기억하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5번, 미국의 주요 정당 두 개는 무엇인가? 정답은 민주당과 공화당. 46번, 현재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는 링크를 따라가셔서 대통령의 정당이 어디인가를 현재 상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7번, 현재 미국 하원의장의 이름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링크를 달아드렸는데 링크를 클릭하셔서 하원의장의 이름을 알아보십시오. 다음으로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48번째 질문입니다. 헌법에는 누가 투표할 수 있는가에 관한 4개의 헌법 수정 조항이 있다. 그 중 하나를 기술하라. 정답은 4개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시민은 투표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투표를 위해 인두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번째로는 시민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네번째로는 어떤 인종의 남성 시민이라도 투표할 수 있다. 49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시민에 가만 해당되는 의무 중 한 가지는 무엇인가? 두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배심원으로 봉사. 두번째로는 연방선거에 투표. 50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시민의 권리 중 하나만 말하십시오. 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방선거에서 투표. 그리고 연방공직의 출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현재 보고 계시는 질문에 대한 부분은 2019년도 질문입니다. 매해 약간의 수정이 있기 때문에 그 해에 관련되어 있는 시민권의 신청에 대한 인터뷰 질문을 꼭 숙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51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갖는 권리 중에서 두 가지는 무엇인가? 정답은 6개가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부 청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무기, 소지, 권리. 52번째 질문입니다. 충성의 맹세를 말할 때 무엇에 충성을 표하는 것인가? 정답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두 번째는 국기. 53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시민이 될 때 당신이 하게 되는 서약 중 한 가지는 무엇인가? 정답은 6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심 포기. 미국 헌법과 법률의 옹호. 미국 법률의 준수.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군의 복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위한 중요한 일의 종사. 마지막 정답으로는 미국의 충성입니다. 시간 관계상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서 53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2부 시간에는 다시 54번째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